강프로입니다. 에코프로머티 한번 봅니다. 지금 2% 빠지는데 에코프로그룹주 전체가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은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다들 제가 그동안 누차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23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는 선 반영하거든요. 근데 그 선 반영하는 게 가격 부담을 동반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에코프로그룹이 망한다, 큰일 난다, 실적 못 돌려세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반영을 했고 실적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리튬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출렁거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떤 주식이든 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절대로 무한정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정 구간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당장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가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그 구간에서 에코프로머티는 고가에 대한 매물 부담이 에코프로BM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머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에코프로BM이 올라가야 됩니다. 또는 빠지지 않아야 돼요. 빠지지 않는 올라가는 거는 매물 소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내용이 하나 필요한데 전기차 시대가 아예 없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와야 됩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인증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지금 키움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조회를 누르고 있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1694번 화면이고요.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실제로 1월 2일부터 제가 구독자 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저도 동일하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오늘 21일 장중인 지금까지도 계좌 수익률이 54%다. 이건 밑에 파란색 보이죠?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적게 빠지고 많이 먹는다. 적게 빠지고 많이 먹는다. 적게 빠지고 하루 먹을 때 많이 먹는다. 그렇죠? 맨날 맨날 수익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잃을 때는 적게 잃고 먹을 때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증명했잖아요. 계좌 수익이 늘어난다는 걸. 내가 어떤 종목을 딱 잡아갖고 그게 대박이 터지네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잘 터지는 경우 없겠습니까? 누구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계좌 수익을 지금 두 달 텀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 1000%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이 계좌에다가 자금을 더 늘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익금이 아니라 수익률은 유지가 되면서 계속 점프할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네페스아크가 나오는데 네페스아크 보세요. 제가 어떻습니까? 2월 중순 들어서 계속해서 지난 금요일이거든요. 16, 20, 21.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가까지 공략을 한 결과 오늘 상한가. 그렇죠.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왜? 선반영하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에코프로 BM을 얘기할 때도 에코프로를 얘기할 때도 에코프로 머티를 얘기할 때도 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 뭐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종목이고 공략했을 때 그렇죠. 3, 4일 정도 보유해서 47% 이런 매매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매물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피엔 반도체 상장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스펙 상장을 한 종목인데 이거 정확하게 제가 월요일날 공략을 해서요. 1박 2일 동안 27% 수익 먹고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죠. 합치고 합쳐져서 계좌 수익률이 만들어지는 거다. 근데 손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돈을 벌 순 없어요. 그 구간에서 내가 54%의 계좌 수익률을 얻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24년도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 되는 겁니다. 근데 돈 안 받는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나 2차전지 관련 주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가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에코프로 비엠이 안 빠지거나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려면 매몰대가 있어요. 그렇죠. 매몰대 소화하는 게 일단 올라가야 그 시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대충 올라가겠죠?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해요. 근데 빠지는 부분은 달라요. 왜? 선반영 됐잖아요. 올라가는 부분만 선반영된 게 아니라 하락하는 부분도 선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 내용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는가?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전기차 시대가 박살나는 것. 오지 않는 것.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정부 정책의 방역이 그쪽 방역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되면 뭐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건 사실상 우리가 뻔한 거잖아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거예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 다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사실상 없다. 이거는 시기적인 문제지 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근데 지금 왜 빠집니까? 23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에코프로 BM인데 이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15배 올랐습니다. 그쵸? 15배 올랐어요. 그럼 끝이에요. 내용 끝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올라 붙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실적이 붙을 정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요. 이미 최악의 상황을 다 거치고 있어요. 여기서 에코프로 BM이 또는 에코프로 그룹이 적자를 보고 있고 LNF 같은 경우에는 2800억 적자를 받잖아요. 4분기에. 그쵸? 23년 4분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실적이 나오면서 반등을 일제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왜 반등이 나올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빠진 겁니다. 그쵸? 제가 밑에다가 그쵸? LNF를 정확하게 깔아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1월 달부터 또 빠집니다. 근데 애초에 약했어요. 그러다가 반등을 먼저 줬지만 또 빠져요. 또 빠지고 나서 에코프로 하고 명확하게 같이 반등하죠. 에코프로 이때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실적이 나왔습니다. 2월 7일인가 2월 8일이에요. 요 날인데 2월 7일이네요. 그쵸? 이때부터 에코프로 반등 주고 안 빠지고 11월 대비해서 저가가 높아졌고요. LNF 그쵸? 이 구간에서 거의 뭐 저가랑 비슷하긴 하지만 LNF까지도 반등 구간에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겠죠. 근데 하락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확인해야 될 그 단계에 와 있는 거지 여기서 빠진다 팔까 말까 혹시라도 내가 고가에 물려 있다. 그러면 이미 팔 구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다. 왜? 매물대가 적으니까. 자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자동일치 차트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피엠 반도체. 그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월요일날 상장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가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고가 매도를 해서 27%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제가 왜 신규 상장주를 했는지 아세요?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진짜 철저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철저하게 선반영된다. 선반영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어떤 것도 되지 않을 겁니다. 한두 번 수익 볼 수 있겠지. 그쵸?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제가 인증을 할 때 계좌 수익을 오픈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제가 조회를 눌러드릴게요. 그쵸? 계속해서 수익만 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그냥 다 보여드리면 자 내용 보세요. 오늘만 계좌 수익률 점프가 14%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페스아카가 상한가를 갔거든.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반도체 종목을 차익 실현 한 부분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수익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매매가 어려워질 거고 매매가 어려워지게 되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월 21일 오늘이죠. 링크 제네시스 시장가 매수 8시 52분. 네페스아크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장 시작 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링크 자 보시면 오늘 시가 대비해서 21% 그렇죠. 21%까지 상승을 했고 시가가 그렇죠. 한 5% 정도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하루 만에 이 정도 수익이 나갔다. 근데 어떤 종목이죠. 신고가 종목이다. 그렇죠.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구간인 1월 말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네페스아크. 정확하게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공략을 했죠. 29700원 29650원 3600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2월 16일 2월 22일 2월 21일 오늘까지도 오늘 시가까지도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소통방에다 제가 공유를 해드렸죠. 그렇죠. 자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주식시장은 선반영 된다. 근데 선반영의 시작점이 뭐예요. 신고가 구간 붙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젠백스 링크. 지금 이거 40%대 수익 중입니다. 아직 매도 안 했어요. 떨어질 때까지 보유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HLB. HLB 같은 종목도 보세요. 1월달에 내가 팔고 더 올라가죠. 근데 어떻게 됐죠. 31% 수익. 어떤 종목이죠. 신고가 종목. 이런 구간을 절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에브리보츠이나 뭐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2월 초에 공략했고. 3일 동안 보유해서 47% 수익. 이런 부분을 다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그렇죠. 에브리보츠. 자 보세요. 2월 5일 장중매매 에브리보츠. 그렇죠. 10시 4분. 25,0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42,700원. 물론 제가 고가를 정확하게 잡은 건 아닙니다. 더 올라갔어요. 지금도 높이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저가에 잡을 생각을 버리고요. 고가에 팔 생각을 버립시다. 그랬을 때 내가 수익이 나기 시작할 거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600분 정도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진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한번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참여하세요. 그렇죠. 돈 안 받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입장하면 자동 참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를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비엠의 두 가지 상황이 나와야 되고 그건 안 빠지거나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올라가는 건 돌파를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안 빠질 수 있는 상황을 기대를 하지만 기대만으로 우리가 매매하지 말고 확인하고 매매하자.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에코프로 머티가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에코프로 비엠이 뒤에서 밀어줄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비엠이 최소한의 정배열 구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타점을 잡는 게 좋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는 건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 뭐예요. 전 스윙으로 진행한다 그랬죠. 단타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한 가격대를 잡는 것. 신고가를 기반하기 때문에 내용이 깁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 갖고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 온 거고 대신에 제가 무료 공개한다.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 볼게요. 주가는 선반영한다. 선반영하는 건 가격이다. 그러면 가격이 선반영하는 그 시작점은 신고가인데 그 신고가 종목이 앞으로 주도주가 되니까 지금 신고가 종목이 앞으로 3월 4월 5월 달에 주도주가 거기서 나온다. 얘기 끝났죠.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고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